어제 밤 11시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나면서 병원 4층 입실자 30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. 경찰은 옥상 모터 가업실에서 모터가 거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.